베리의 헬로 토이 짜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은 베리가 평소와는 다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만화를 볼 수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엄마 아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럼 베리랑 함께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싱싱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이렇게 팔찌를 가지고 이렇게 차고서는 입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입장하면 이렇게 줘요 코미콘 베리가 진짜 좋아하는 마블 베리는 터닝메카드도 좋아하지만 마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 스티커도 있고요 그러면 베리가 조금씩 재밌게 즐겨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베리가 이렇게 개인캠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베리도 좀 하고 올 걸 그랬어요 하고 올 걸 그랬어요 가오나시라도 진짜 멋있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이 카메라에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곳이 지금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저거 있잖아요 타노토스 건틀렛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거 좀 찍어볼까? 건틀렛이야 인피니티 건틀렛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이거 실사이즈 아닌가요? 실사이즈? 완전 리얼한데요 저거? 얼굴이 한쪽이 화상 입어가지고 투페이스래요 그래서 와 스타워즈 있어요 스타워즈 한번 담아봅시다 제다이 스타파이터 완전 정규에요 이거 우수선이 얼굴 저거 봐봐 선 봐 머리카락 봐 우와 군인 군인 안녕 티라노래요 옛날에 베리는 공룡메카드 보러 갔는데 이번에 이번 여름에는 안녕 티라노가 개봉을 하나 봐요 근데 공룡들이 되게 귀엽게 생겼다 티라노 엄청 멋있는데요? 우리가 알던 티라노랑 달라 이 친구들 저기 뒤에 보면은 아이언맨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장착했던 저 아이언맨 용 건틀렛 이게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저 옆에는 타노스도 있어요 이 친구는 베놈풀 베놈이랑 데드풀이랑 합쳐졌어요 으 징그럽다 조금 와 이거 진짜 정규하네요 오! 아이언맨 데즈홀 여기서부터는 스타워즈 시리즈인데요 다스베이더 와 얼굴이 진짜 똑같아 와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니 진짜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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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다 짠! 친구들 여기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커 베트남은 다 유명한 게 조커죠? 진짜 디테일해요 눈동자가 지금 반짝반짝해요 오 저거 연필 봐봐 이쑤시개 같아 세상에 얘 걔 내 진짜 무섭게 본 영화가 그것이라는 잇 영화거든요? 피에로? 이거 보고서는 피에로 골고찍이 생겼잖아요 내가 모르던 스파이더맨 엄청 많아요 하얀색 보죠 스파이더맨 이게 이게 기본 스파이더맨 높다 가오겔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베리가 가오겔이 약간 개그코드가 저랑 맞는 거 엔피스! 포르다은 최애 캐릭터 그루트 사실 이 키 큰 그루트 말고 저기 조그맣게 있는 미니 그루트 되게 좋아해요 미니 그루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이언 그루트 가오라랑 스타로드 오 멋있다 영화 또 보고 싶다 이거 보니까 아! 저 아이언맨 저 마지막 그루트 아! 앤트맨 이거 봐봐요 아 앤트맨 이거 봐봐요 엄청 쪼만해 와 진짜 쪼만해 너무 귀여워요 철권 게리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많이 했어요 철권 펜토브 거의 나가게 소니ищ 펜맨이라 펜맨 와ales 와아 동건젤리다 햄버거 속에 젤리가 있어요 여기 피규어 천국이에요 피규어 천국 이거 봐봐요 아이언맨 엄청 커서 베리가 딱 옆에 있어 배놈바요 여긴 좀 더 역동적인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들이 있네요 와칸다 Forever 블랙펜터 피규어가 진짜 많네요 어벤져스가 진짜 많아요. 아마 마지막 전투인가? 닥터 스트레인저. 티라노 사우루스예요. 해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공룡 잡아먹는 티라노 사우루스. 저기 지금 저스트 댄스 다들 춤추고 있어요. 어떡해. 베리도 가서 출까요? 아 이거 심슨이에요. 심슨 버전 지니, 알라딘, 자스민. 심슨 세일러문. 우와 심슨 버전으로 그리는 건가 봐요. 대박 나 그리고 싶은데? 해리 심슨 안으로 들어가볼래요. 우와 이거 뭐예요? 짱 신기하죠? 드디어 한다. 어떻게 나올까요? 땡큐. 이제 색칠하는 장면만 남았어요. 잠시만요. 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짠.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심슨 베리가 탄생했어요. 심슨 안에 베리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겠죠? 너무 예쁘게 잘 그려졌죠? 빨간 모자랑 이렇게 하트 무늬 베리 맨투맨 티. 그리고 빨간 입술. 그리고 옆에 하트도 그려졌어요. 일단 두고두고 저장해야지. 와 너무 좋아. 친구들 카툰 네트워크. 이거 쓰리베어즈. 스타베어즈. 아 저기 어드벤처 타임 엄청 큰 발룬이 있네요? 하이파이브. 짱. 하이파이브. 짱. 우와 다스베이더스예요. 대박. 스타베어즈. 스타베어즈 군단이 지금 방금 지나갔어요. 엄청 멋있다. 모아나다. 우와 주토피아도 있어요. 모아나는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런 세계관도 다 나와있어요. 유리가 만화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짜잔. 하나 둘 셋.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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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여기 이렇게 제시랑. 스페이스 엘리언이랑. 우디랑. 컵이 있는데 컵이 우리 집에 많은데 사고 싶어요. 엽서 세트. 어 사고 싶다 이거.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저기 버즈가 구름 옆에서 날고 있어요. 데드 캡틴 아메리카. 데드 아이언맨. 다트 던져서 풍선 터뜨리면 뭘 주나 봐요. 이거 몇 개 해야지 성공이에요? 3개 이상이요. 3개 이상이요? 할게요. 와우. 예. 3개. 3개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것을 상징 마크인 빨가지 풍선을 얻었습니다. 점점 집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손이 없어요. 4개 inc. Bryan. 합장이 하나, 갓. . rich 캡틴 남을 temp Five. be way 비우나? 베리엘로 토이라고 하나 둘 셋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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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죠? 포스터 앞에 나가세요 네 와아 와아 해주세요 포즈 포즈 와아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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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가 더 멋있어요 어떡해 오 귀엽 안 돼 일로 가 일로 이래 아 안돼 일로 이래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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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왜 부딪쳐도 안 돼? 아 하지마 하이 날라갔어 친구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좋아하고 어른이 친구들도 좋아할 만한 이 코미콘에 와봤는데 어땠나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베리는 참 신선했답니다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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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여라 얘들아 놀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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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의 세계 헬로 헬로 헬로